네, 오늘 제가 좋아하는 분이 나왔네요. 이경민 대신중권의 투자전략팀장. 근데 가끔씩은 이렇다 저렇다 말씀은 안 하시고 중간에 자꾸만 위치를 지키시려는 그런 또 말씀이 있어가지고 오늘은 제가 끌어내겠습니다. 왼쪽인지 오른쪽인지. 업인지 다운인지. 자, 전체적으로 일단은 현재 시황점 간단하게 설명해 주세요. 일단은 저도 3월 말이면 시장이 바닥을 찍고 턴어라운드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했었는데 그 시점이 좀 지연되고 있다. 왜냐하면 우크라이나 사태가 장기화되는 영향 그리고 중국이 코로나19 재확산으로 인해서 봉쇄 조치를 하면서 기대했던 물가 정점 통과 시점, 경기 저점 통과 시점이 좀 지연되는 듯한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기서 얼마나 더 빠질까라는 고민을 하기보다는 저점권에 근접을 했는데 추세 반전을 하기에는 약간의 동력이 부족하다. 그리고 여러 가지 확인해야 될 변성들이 아직까지 많다라는 점들을 생각을 해본다면 저는 2600선을 크게 이탈하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저는 2600선 지지력 테스트를 하면서 방향성을 위쪽으로 잡아갈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같이 여러 가지 불확실성 요인들이 많긴 하지만 증시는 이에 대한 부분들을 상당 부분 선반영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고 2600선 때에서는 변동성을 활용한 비중학대 전략 충분히 가능하고 비중을 늘리신 분들이라면 이제 시간 싸움으로 들어가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저기 2600대면 사야 된다. 뭐 이런 말씀으로 들려요. 네, 맞습니다. 이거 하나 여쭤볼게요. 이제 뭐 제가 이런 말씀까지 드리기 좀 불편하긴 합니다. 저도 이제 뭐 대신 정권에서 일하시고 투자전략팀장으로서 오래 계셨는데 글로벌 아이비 얘기 한번 생각하고요. 그분들이 뭐 우리보다 더 똑똑하고 우리보다 뭐 해안이 있고 그런 말씀 드리는 건 전혀 아니에요. 그런데 제가 말씀드린 건 뭐냐면 갑자기 글로벌 아이비에서 리세션 얘기 침체에 관련된 리포트가 막 쏟아져요. 갑자기. 뭡니까? 일단은 장단기 금리가 역전되었다는 부분들도 있고요. 지금 보면은 너무나도 악재들이 많죠. 우크라이나 사태에다가 중국 봉쇄 조치의 영향 그리고 그런 부분들이 유럽 경제라든지 중국 경기를 불안하게 만들면서 병목 현상 완화 시점도 늦추고 또 글로벌 전체적인 밸류체인을 가동시키는 데 있어서도 시간이 더 필요하게 만들다 보니까 여러 가지 조건들이 경기 침체에 대한 걱정들을 좀 많이 사게 하는 부분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지금 현재 본다면 여러 가지 악재들이 시장의 하방 압력을 더 높일 것인가 아니면 더 크게 충격을 줄 것인가 그렇지는 않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중국 봉쇄 조치도 결국에는 완화, 해제되는 방향성으로 갈 것이고요. 우크라이나 러시아 사태도 초기 충격은 굉장히 컸지만 최근 평화협정에 대한 부분들을 좀 구체해 나가면서 방향성 자체가 더 나빠지는 방향성이라기보다는 조금씩 조금씩 나아지는 쪽으로 흘러가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미국 같은 경우도 지금 고용 개선을 바탕으로 한 경기 회복 개선세가 기대할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해서 본다면 저는 충분히 경기 회복 가능성 열어놓고 바라봐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네. 우리가 아까 우리 제작진께서 보여주실 수 있으면 보여주세요. 이 질문은 제가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왜냐하면 중국의 10년 물 금리에서 미국의 10년 물 금리를 빼니까 잠깐 역전 현상이 일어났습니다. 이거 굉장히 저는 걱정을 많이 하고 있는데 개인적으로는 저 혼자의 걱정인지 우리 몇십 년 동안 전략을 해오신 팀장님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아까 그 차트 한번 보여주시면 좋겠습니다. 중국의 10년 물 금리에서 미국의 10년 물 금리를 뺀 수치의 그래프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것도 마찬가지죠. 저것도 10년 물 국제 금리에서 뺐는데 물론 지금 지금은 또 약간 정상이에요. 그런데 정상인데 거의 똑같다고 봐도 되는 거 아닙니까? 저기 또 차트도 있어요. 차트 한번 보여주시면 더 좋은데 일단은 저 그림들이 지금 중국 경기를 좀 반영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미국 같은 경우도 지금은 금리 인상이라든지 큐티 그러니까 양쪽 긴축이라든지 여러 가지 통화 정책 부분들도 굉장히 바뀌어서 흘러가는 그림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나오고 있죠. 김장님. 저게 보면 미국 금리하고 중국 금리가 똑같다는 얘기 아닙니까? 맞습니다. 저거 우리한테 어떤 의미를 던져주는 겁니까? 일단은 지금 자체에 있어서 중국 경기는 불안심리가 크고 미국은 경기에 대한 부담들보다는 통화 정책에 대한 부담들이 커졌다. 그렇게 본다면은 그리고 중국 지금 유동성 공급이라든지 지준율 인하라든지 금리 인하라든지 통화 정책이 정반대의 흐름들이 나타나다 보니까 저는 일시적인 현상이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일단 봉투 조치들이 완화되게 된다면 뒤에서 나올 수 있는 것들은 경기 부양 정책들이 나올 거고 대규모 인프라 투자 정책들이 나올 수 있다는 점들은 감안해서 본다면 저는 저 시그널이 나왔다는 것이 아마도 오히려 중국 쪽에 대한 매수 기회 중국 증시에 대한 매수 기회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경민 팀장님 제가 또 요거 하나 여쭤보고 싶은데 뭐냐면 이런 겁니다. 우리가 저 굉장히 긍정적인 사람입니다. 주변에서도 저 긍정적인 사람으로 도문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부정적인 얘기 좀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두 가지 리스크가 있는 것 같은데 중국의 상해가 다 봉쇄되고 오늘 좀 풀었다고 하는데 바이러스를 막을 수 있어요? 이 질문하고. 두 번째는 어저께 젤란스키 대통령이 나와서 이거 전쟁 끝나지 않을 것 같다. 그래서 만약에 이게 전쟁이 질질 끌리고 중국이 예를 들어서 뭐 이런 겁니다. 오늘은 6월 1일인데요. 오늘 확진자 수는 중국의 확진자 수는 234만 명입니다. 이럴 가능성이 있다고 보거든요. 그렇죠. 충분히 있죠. 그거 리스크 아닙니까? 물론 리스크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보면 중국은 경기 방어를 위해서 유동성 공급 기준금리나 지준율이나 그리고 대규모 경기 부양 정책들을 써나가고 있고요. 지금 중국이 그래도 통제를 하겠다고 자신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상해 쪽에 좀 집중되고 있기 때문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말씀하셨던 우크라이나 사태 장기화될 수 있고 지금도 장기화되고 있죠. 그런데 많은 분들이 생각하시는 것처럼 어떤 이슈가 발생했을 때 그 이슈가 금융시장에 미치는 강도가 계속 똑같지 않습니다. 단적인 예로 말씀을 드리면 피그스 사태가 있습니다. 피그스 사태 남유럽 재정위기 때 시장에 가장 충격을 받았을 때는 그리스 디폴트에 대한 걱정들이 컸을 때입니다. 반대로 이탈리아라든지 스페인 GDP 규모로 비교할 수 없을 정도의 크기 나라들이 재정위기가 있었을 때는 증시가 그렇게 반응하지 않았거든요.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크라이나 사태 초기에 대한 반응들이 굉장히 컸고 그리고 굉장히 충격이 어느 정도 있었다라고 감안해서 본다면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간의 갈등, 전쟁 양상이 좀 더 이어진다 하더라도 시장에 큰 충격 변수라기보다는 지금 좋아질 만한 그림들을 조금 더 지연시키는 좀 후퇴시키는 그런 영향 정도로 생각을 하시는 게 맞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우리가 1분기 실적에 대해서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1분기 실적이 좋습니까? 예상보다 나쁘진 않다라는 것입니다. 예상보다 나쁘지 않다. 일단은 스타트를 끊어준 삼성전자나 LG전자 실적이 굉장히 서프라이즈하게 나왔고요. 그런데 아직까지는 예상보다 괜찮다 정도로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솔직히 1분기 코스피 실적 전망 시 흐름들을 보면 최근 상향 조정된 것처럼 보여요. 그런데 그렇게 보이는 이유는 지금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에너지, 소프트웨어, 반도체는 실적이 서프라이즈였고요. IT 관전도 실적이 서프라이즈였죠. 이 몇몇 업종을 빼고서는 절반 이상의 업종들의 실적이 크게 변화가 없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1분기 실적을 좀 확인하고 대응하자는 심리가 아직까지는 크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렇게 보는 이유는 금리, 환율, 유가, 시장에 그리고 기업 실적에 영향을 줄 만한 변수들이 1분기 동안에 너무나도 많이 변화가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분기 실적을 확인해야지 그 다음 흐름들을 조금 더 가늠할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하는 것 같고요. 저희 섹터 애널리스트 분하고 얘기를 하더라도 지금 1분기 실적이 좀 가시화되고 확인돼야지 좀 오래 전반적인 실적의 흐름들을 좀 가늠할 수 있겠다는 말씀을 많이 드리고 있습니다. 네, 지금 실적 얘기해 주셨고요. 그런데 요즘에 주변에 아주 주식 잘하는 투자 전략가 내지는 스톡 피커라고 그러죠. 이런 분 얘기 들어보니까 대형주는 조금 약간 피하려고 그러는 모습이 좀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그래도 대형주를 다 피할 수는 없잖아요. 맞습니다. 그럼 하나라도 집은 뭐 집겠냐고 그러니까 LG전자를 집더라고요. 그런데 그 LG전자 당신 왜 좋아하세요? 그러니까 많이 빠져서 좋아한대요. 그러다가 특허권도 팔고 애플과의 협력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계속 얘기 나오죠. LG전자가 이번에 실적이 5천억이 더 나왔어요. 더 나왔죠. 맞습니다. LG전자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이 조금 조정받을 때 사도 되는 종목입니까? 최근 들어서 좀 많이 뛰긴 했어요. 요즘 흐름들을 보면 어떤 흐름이냐면 많이 뛰는 변화의 시작되는 종목들이 많아지는 것 같아요. 인터넷도 그렇고 2차 전진도 그렇고 그동안 굉장히 부진했던 업종이나 종목들이 반등하는 모습들을 좀 더 뚜렷하게 보여주는데 반등할 때 따라가면 좀 많이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말씀하셨듯이 좀 밀리면 조정받을 때마다 비중을 점진적으로 늘려가자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반도체 같은 경우는 이미 많이 떨어져 있고 자동차 같은 경우도 최근 반등을 하는데 워낙 많이 빠졌기 때문에 지금 제가 말씀드린 업종들 그리고 앵커 분께서 말씀하신 업종들을 보면 2020년 3월 저점으로 2021년 1월 고점까지 시장을 압도적으로 끌었던 업종입니다. 그 업종들을 지금은 다시 봐야 될 때다. 그 종목들을 다시 봐야 될 때다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요. 그렇게 말씀을 드린 이유는 주도주라고 한다면 시장이 상승을 이끌어가는 업종이라고 종목이라고 많이 말씀을 하시는데 조정받을 때도 같이 조정받습니다. 그 이유는 주도주니까요. 그리고 다음 턴에서 상승 추세도 같이 갈 수 있기 때문에 앞서 말씀하셨던 종목들과 반도체, 자동차, 2차전지, 인터넷 업종을 지금쯤에는 비중을 늘리는 관점으로 비중을 점차적으로 늘려가자는 관점으로 접근을 하시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우리 저기 팀장님께서 주도주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이제 그 작년 10월부터 시작이 좀 이렇게 많이 안 좋아지면서 이제 추천해주는 남 탓을 하고 그다음에 또 자기 탓을 하고 자기가 골랐으니까 뭐 이럽니다 그런데 이런 생각도 해봐요. 아, 후공정 패키징을 다 사놨으면 전혀 이런 일이 없었을 텐데 물론 다 지나간 얘기입니다. 지나간 얘기죠. 그러면 심태, 코리아 세커티, 대덕전자 이런 거가 주도주였는데 이제는 이수 페타시스까지 그 후공정에 이제 막 더해지는 것 같습니다. BH까지 막 들어오고 이런 종목들이 앞으로 주도주가 더 될 거라는 그런 말씀이십니까? 일단은 그쪽들에 대한 긍정적인 시각들은 계속적으로 들어올 거예요. 왜냐하면은 반도체 투자라든지 그리고 반도체 공급 이슈가 계속적으로 있으니까 그쪽 분야는 계속적으로 될 텐데 반도체 업황 턴어라운드나 이런 것들에 의해서 대형 반도체까지도 같이 갈 수 있다 정도로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시점에서 주도주라고 한다면은 뭐 헷갈리실 수도 있겠지만 저는 시장을 얼만큼 이끌어갈 수 있을지 차원에서 좀 바라보는 거고 앵커 분께서 말씀하셨던 종목들은 시장을 이기는 수익률을 굉장히 높게 가져갈 수 있는 종목들로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대형주 그중에서 반도체 자동차 이천인 인터넷을 말씀을 드리고 있고 지금도 좋았고 앞으로도 좋아질 업종들이 종목들이 뭐냐라고 물어보신다면 저는 반도체 관련 투자 관련된 종목들이라라고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반도체 관련 후공정 PCB 뭐 이런 것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미래 얘기를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뭐 과거 얘기해봤자 다 소용없는 것이고 2분기 지금 4월달 조금 있으면 5월달 될 때고 그러면 이 저점 통과하는 겁니까? 아니면은 여기서 또 딜레이가 됩니까? 저는 그 타이밍을 정확히 잡기는 어렵죠. 왜냐하면 우크라이나 사태라든지 중국의 봉쇄 조치를 좀 완화하는 조치들이 좀 나와야지 아 이제 진짜 바닥이 나오겠구나라는 시그널을 확인할 수 있을 텐데 그래도 물가가 정점을 통과하는 시점 그리고 경기가 저점을 통과하는 시점은 아마 2분기 중에는 나올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오늘 밤이죠. 3월 CPI, 3월 물가지수 나오게 된 뒤에 어떤 흐름을 보이는지 그리고 5월 초에 나오는 고용지표 그리고 5월 초에 있을 5월 FMC 회의 그리고 5월 중순에 있을 4월 물가지표 이 지표들만 확인하게 된다면 아마도 시장은 좀 위쪽으로 점차 방향성을 잡아가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저기 3월달에 CPI 굉장히 높게 나올 거고 4월달에 3월달부터 좀 낮게 나오면 조금 가능성이 보인다 이런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네. 가능성을 높게 보고 있습니다. 아 그걸 높게 보고 계시다. 알겠습니다. 오늘 전체적으로 2분기 증시 전망과 필요한 투자 전략 잘 들었습니다. 자 오늘도 이경민 대신중권투자전략팀장께서 좋은 말씀 해주셔서 우리가 도움 많이 됐습니다. 자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